전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 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의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견호사 그룹입니다. 시애틀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은 올 들어 지난 20년 내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킹카운티와 스노우미시 카운티 일대에 아파트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공실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스 전문 정보회사인 아파트 인사이트의 톰케인 시장 분석가는 지난 2분기에 시애틀 지역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가 1190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킹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은 이전 분기에 4.53%에서 4.31%로 떨어졌고 리누드와 에버렛을 중심으로 하는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4.7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 회복과 더불어 고용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애틀 렌털그룹의 애슐리 헤이스 운영국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구글 등 대기업들의 직원이 주거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타주에서 취업을 위해 이주해오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애틀의 본사가 있는 아마존 닷컴의 경우 수천 명을 새로 채용해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